Q.모모드나 포인터 미야! 안녕하세요! 토이습입니다! 모모드나 요즘 먹은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뭔가요? 네, 한조사에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아니고 저희가 흑돼지를 먹은 그것도 요즘 좋아요 미나 생일 때 쌀기, 치즈, 타르트를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쌀기, 치즈, 타르트 제가 귀에 살이 쪄가지고 제가 쌀기, 치즈, 타르트 아 타르트 아아 귀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랄을 고르면 너무해 너무해 네 누구요? 총각입니다 2차 시도 실패 자 더 가까이 2번째지 5점 나오겠죠? 네 네 아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래도 1등은 안되니까요 네 쏘시면 아아 4점 암호 이렇게 못 오신 분들도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아 네 좋아요 당연히 있죠 수고하실 때 어 잊지 마시고 항상 항상 생각하면서 네 알죠?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지금까지 월요일 안에 앉아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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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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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